나만의 친구, 나만의 친구.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여기 또 있어. 이거 노래 잘하는 거 아니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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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잘해, 잘해, 잘해. 앞에 춤을 춰버렸어. 지쳐가는 하루, 지쳐가는 하루. 앉아, 앉아, 앉아. 마주 앉아있던 지난 얘기 속에 지루하지 않았던 기쁨 넌 알고 있니? 지금 난 널 보면 알고 있니? 지금 난 널 보면 또 다른 기억 속으로 추억보다 깊은 계기만 들어가 이렇게 만난 우리만의 시간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추억보다 깊은 계기만 들어가 이렇게 만난 우리만의 시간 지금 난 널 보면 또 다른 기억 속으로 추억보다 깊은 계기만 들어가 이렇게 만난 우리만의 시간 이렇게 만난 우리만의 너 자꾸 이렇게 봐 그렇게 살다가 서로를 쳐다보게 되면 I'm OK, baby 어느 가지라도 위로할 수 있게 우리는 영원한 친구인 거야 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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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다, 놀랍다, 놀랍다. 아, 깜짝 놀랐네. 아, 깜짝 놀랐네. 아, 감사합니다. 좀 허무하지 않았어요? 처음에 봤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죠? 아,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안 들킬 줄 알았냐? 보통 다른 분들이 봤다고 하면 거의 틀린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, 맞아요.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지석질 씨. 봤어, 내가. 믿음이 안 갔잖아요. 근데 얘는 너무 확신을 갖고 있어서 얘기해서. 제가 옛날에 머리가 되게 비슷했어요. 그때 이제 팬분들께서 제가 닮았다고 스크랩을 해주셨거든요. 아,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? 네, 그래서 설마 설마 했는데 여기 계시길래. 이야, 이런 일이. 네.